네, 안녕하세요. S-style 독자 여러분, 저는 배우 이동입니다. 응답하라 1988의 동룡 역할로 알고 계실 텐데요. 올해에는 더 새로운 작품으로 더 멋진 연기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컨셉은 정말 이례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상시에 멋이 0%였다면 내 스타일을 만나서 지금 120%까지 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진을 굉장히 아름답게 찍어주셨고 옷도 너무 예쁜 옷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행복하게 함께했습니다. 항상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 연속적으로 계속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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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